손님이 있습니다. 허무한 사랑과 해운대 영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석훈씨인데요. 이분 너무나도 옷이 내추럴합니다. 자연스러운 멋이 있는 남자 석훈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사랑한다고 아무리 눈으로 말해도 당신을 알 수가 없나요. 내 마음 모르시나요? 왜 당신은 바보가 되었나요? 당신의 기회가 되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너무 아파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돌릴 수 없는 세월이라 이대로 천년만년 고이 간직하리요 누구냐고 난리가 났습니다. 이 편한 복장의 이 남자 석훈씨입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이분 30대입니다. 은은을 감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당신은 알 수가 없네요 내 마음 모르시나요? 왜 당신은 바보가 되었나요?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이 너무 놀라지 tunnel을^^ 너무ол 울릴수 없는 세월이라 이대로 천년만년 고이 간직하리요 고이 간직하리요 고이 간직하리요 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이 남자 아하 지금 막 채팅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